경상도 지역에 5에서 20mm, 전남동부 내륙지역에 5mm가량입니다. 지금 서울기온 22.3도입니다.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4시 10분입니다. KBS 미국 와튼스쿨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원이죠. 여기에 필 테틀럭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세계 유명 언론인, 지역 전문가, 경제학자, 심지어는 스파이들까지 모두 그러니까 정보와 정보 분석에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 300명을 추려서 이들의 3만개의 미래 예측을 토대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거의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았나, 누가 최고의 판단력을 보여줬는가 이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였다는데요. 높은 지능과 높은 개방성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자신의 머리만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뛰어난 예측력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는 경제 예측이라는 것도 애외일 수가 없겠습니다. 내가 맞고 너는 무조건 틀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의견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해안도 생기고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대로 닭가 최경령입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최경령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령의 경제쇼. 어려운 경제 이야기도 귀에 쏙쏙 재밌게 풀어주는 홍춘욱의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홍춘욱 EAR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하나 빼먹었네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최경령의 경제쇼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하고요. 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브렉시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신문들의 헤드라인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건설 투자 확대, 문 대통령 건설 투자 확대, 경기 부양 카드 뽑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언급 없이 투자 강조, 기업 투자 환경 마련을 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KBS는 문 대통령 경제 장관회의 직접 주재, 건설 투자 역할 강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나온 키워드는 다 건설 투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걸 가장 중립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건설로 경기 부양, 친기업 우려도라는 약간 우려 섞인 제목을 부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일단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GDP에서 수출이나 수입 등 대외 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떨 때는 100% 넘은 적도 있고 작년에 너무 부진해져서 100% 밑으로 떨어져 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 하면 국내 내수 시장에서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회사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자동차 회사가 100만 대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 국내 시장에서 100% 시장 점유를 하더라도 50만 대 밖에 못 판다라고 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국내 소비시장보다 훨씬 더 큰 캐파를 가지고 있다. 홍성국 전 대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과잉 공급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잉 공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수출이 결정하는 거죠. 수출 잘 되면 우리나라 한때 반도체 한 회사만 1년에 30조 증서라는 거 보셨잖아요. 30조 원이라는 증서를 규모를 한 번에 그냥 공단에. 그만큼 생산 능력을 확장하려고 드는 이유는 많이 따져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넘쳐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할 때는 생산 능력 증강해야죠. 결국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한국 경제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공급 능력을 키워왔고 이 공급 능력들을 활용해서 세계 시장에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드디어 일본과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3% 전후로 비슷해질 지경에 이르게 됐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일본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있는 굉장히 인구가 적은 나라에 속하지만 수출 규모로만 놓고 보면 일본의 턱밑까지 쫓아갈 정도로 잘해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너무 잘해왔던 게 어떨 때는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네.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혁신을 자극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동일한 노동력과 동일한 자본을 투입하고 또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죠. 생산성이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량이 늘어납니다. 잘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 수요가 그 우리의 공급을 따라주지 못하는 불황. 대표적인 게 2017년 8월 이후 통계청이 이야기한 경기의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 한국의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둔화됐다라는 시기가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생산의 캐파, 공급 능력은 확장이 돼 있는데 세계 시장 수요가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생산 캐파는 호황에 늘어났지만 불황이 닥쳐 수요가 그를 따르지 못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는 놀고 재고는 증가하며 고용은 감소하고 경제 전체가 수축되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딱 지금이죠. 그렇죠. 그럴 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리를 내려서 시장의 돈을 풀고. 자, 금리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재고가 많으니까 가격 못 올리죠. 무거운이 안 팔려 재고가 쌓여 있는데 어떻게 가격 올립니까? 두 번째,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죠. 재정을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순간 정부가 재정 적자를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올해는 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적자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적자에 따르는 이자 부담은 굉장히 적고. 그렇죠. 더 나서 적자를 일으켜서 수요를 자극하고 고용을 회복시키면 그에 따른 세수의 증가는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금리가 낮고 경제 수요가 위축돼 있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저는 이제야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에 오히려 좀 실망하는 쪽에 있고요. 왜 그러냐. 좀 늦었다. 오히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1년의 명목 GDP 규모가 그냥 약간 상향 이렇게 올림을 해보면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1,800조 원. 그런데 이제 매년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계산을 편하게 해서 2천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5조 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번에 6조 원이었나요? 그렇죠. GDP의 0.3%인가요? 아무튼. 너무 작다.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을 때 열심히 재정 지출을 늘려야죠. 다만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은 그 정도 편성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년 11월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했던 거 우리 최 기자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더 나아가 얼마 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 5년간 한국의 SOC 사회간접자본 관련돼 있는 정부의 지출은 5년 연속 감소해왔다. 아니 어디 가보면 항상 공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SOC가 감소를 희한합니다. 그 전에 잘해왔었다. 그 전에 충분히 많이 해왔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증세 속에 2014년부터 전환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2015년에 있었던 연말정산파동. 잊지 못하죠. 두 번째 담배세 인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담배세 인상. 네. 그렇죠. 세 번째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법인세 인상했죠. 그랬습니다. 네.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강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서 특히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런 부동산 관련 세금들 더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중학과세의 한도를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렸죠. 네. 그랬었죠. 그거는 한 2, 3년. 2년인 됐죠. 네. 이상의 5가지 조치들을 살펴보시면 한국은 경기가 최근에 특히 2년 사이에 통계청 발표를 믿는다면 2017년 여름 이후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중에 증세를 하고 재정 긴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약간 좀 실수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 IMF가 우리나라 찾아와서 특히 IMF가 5월 달에 발간했던 한국 컨트리 리포트.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6개의 그래프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 첫 번째가 한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재정은 독일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건전하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건전하다. 기분 좋죠. 신용 등급도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에 돈이 넘쳐서 해외에서 자금 조달해야 될 필요도 없는 나라가 됐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국가 신용 등급에 그렇게 목을 매야 되는가. 그렇죠. 국가의 재정은 건절한데 가게는 쩔쩔매요. 경제 내에 돈이 넘쳐서 금리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1년에 gdp 대비 3에서 어떨 때는 7%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돈이 계속 유입돼서 외환보유가가 부풀어 오르는 나라가 자꾸 건전성, 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래된 어떤 그런 레토릭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그 조그마한 돈이라도 어디에 쓸지의 그 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될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지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곳에 돈을 쌓아야 됩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곳. 네. 우리나라가 2017년, 2018년 반도체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2017년 하반기부터 나빴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10억 정도의 매출이 증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비후입니다. 정확한 숫자인지는 제가 몇 년 전에 봐서 그렇지만 비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10억 늘었어요. 그러면 3명 뽑습니다. 3명? 네. 3명에서 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쪽에 매출이 10억 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한 20명 뽑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소매 물류 숙박 이쪽 음식료 숙박 쪽에 매출이 10억 늘고 그러면 그보다 또 더 뽑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16, 17, 18년 사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반도체 호황 당시 성장률은 되게 좋았는데 고용이 그때 별로 안 좋았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나? 물으면 반도체와 석유화학과 이런 굉장히... 장치산업의 특성. 네. 장치산업이자 고도화되어 있는 설비를 가진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당연히 고임금 인력이지만 많이 뽑지는 않은. 그렇죠. 그런 쪽에 호황이 발생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올해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용률이 올라간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외국인 관광객 들어오면서 도서매 숙박, 음식료, 물류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에 경기가 아주 나빴다가 최근에 조금 정말 죽다 살아나는 그런 것들도 약간은 기여했다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린 게 그런 고용유발 효과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그 뒤에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SOC, 도로나 철도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거는 지금 맞는 방향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여기에다가 또 기업의 R&D 관련 지출도 2년 연속, 그 전에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이번 예산안으로 보면 2년 연속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 항목을 저희들은 다 열어보는 입장이니까 SOC는 계속 줄여나가다가 이제 증가로 처음 돌아섰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기업의 R&D, 리서치 같은 이런 쪽. 경기만 잠깐 자극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해야. 펀더멘탈이 좋아져야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출은 지금 현재 경기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한민족이 먹고 살 거리를,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함께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내년 예산안은 일단 계획만 보면 증액으로 상당히 큰 폭의 증액이. 물론 그 전에 감소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선모님은 약간의 반론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 고용 유발 효과가 예전만 못합니다.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 쪽은 찬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정답이죠.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 하시는 것처럼 2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죠. 중국인과 몽골 쪽에도. 몽골 분들도 많고요. 베트남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방글라데시 등등. 아무튼 우리나라 남쪽, 다시 말해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쪽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데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첫 번째는 기업들이 힘든 일을 좀 하고 하는데 저임금 쪽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80%, 70%가 대졸자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교육 투자를 했는데 내가 그런 저임금 일자리, 육천노동 일자리에 가야 되라며 그분들이 미스매치.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종만 200만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단순 노임이 하루에 아직도 그분들한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1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현장에서. 맞습니다. 그게 10년 전, 20년 전하고 똑같은 노임이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 최근에 조금 올라갔어요. 바로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인센티브랄까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의 매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년을 놓고 보니까 매년 약 15만 명 이상 더 매년 순유입이 15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적은 맞으십니다. 그러나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독이 무서워 장 못한 그리야 이런 옛날 속담이 있듯이 제가 외국인이, 외국인 근로자가 뭐 그런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정책에서 놓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특히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2.0으로 아주 큰 폭 하향 조정했잖아요. 어제죠. 그런 이런 급격한 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나타날 때는 일단 돈을 특히 고용을 즉각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할애를 해야 한다. 이 대전제에서 놓고 볼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298님은 전문가의 모든 훌륭한 경제 정책이 정치에 저급한 수준 때문에 무력해진다.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와도 야당의 발목 잡게는 바보가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기득권에게 찍힐까 봐 슬슬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와 경제가 또 한꺼번에 묶여져 있죠. 사실은 또. 오늘 이야기할 브렉시트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이제 박선식님은 건설 경기는 풀어줘야 합니다. 동생도 건설 쪽에 있는데 너무 안 풀어서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6464님. 자영업자 부채를 제외한 가계부채 1600조. 해결되지 않는 한 고용과 소비가 될까요? 이 질문도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다음에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V29H님.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세금을 써야 합니다. 방금 홍준욱 박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항상 좋은 일만님. 보험으로 자산의 10%는 금과 은으로 준비하는 건 어떤가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액을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 소액을 갖고 있는 건 개인 자산 측면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기회가 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의 소득도 원화, 한국의 원으로 수취하고 있고 저의 미래 국민연금도 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미래의 자산, 소득 이런 걸 전부 다 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 아주 잘 나가면 제 직장도 튼튼해지고 매출도 올라가면서 미래의 제 연금도 튼튼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희망대로 10년, 20년 계속 돼갈 수는 없고 결국 한 번씩은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세상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때 내가 은퇴하고 그때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 큰일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산도 전부 다 원화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불황이 닥쳤을 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은퇴를 하게 되면 이게 양쪽에서 다 큰 공경에 처하겠죠. 그런 일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까 금과 은도 좋지만 다른 나라 자산에 대해서도 좀 투자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랑 경기 사이클이 비슷해서 항상 같이 올랐다가 같이 폭락했다 하는 그런 신흥국 개발도상국 자산보다는 우리가 불황일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들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달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선진국 쪽의 자산도 좀 일부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라면 자산에서 좀 많은 부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좀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라면 점점점점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해 가는 게 좋겠죠. 아무튼 이런 금과 은도 좋지만 왜냐하면 금과 은은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금과 은에 못지않게 불황의 강한 상승, 가치의 상승을 보여주며 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달러라든가 N이라든가 또는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등등 선진국 통화로 돼 있는 안전한 자산들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DLF처럼 딴 데보다 금리를 더 줘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신경 써서 들어야 되겠죠. 기한이 또 만기가 딱 돼 있는 그런 것들은 또 파생 상품이니까요. 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 채권 이런 일반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상품들은 꽤 투자할 만한 매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브렉시트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수도권에 투자를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고용도 고용유발효과랄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커지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효율이라고 봅니다. 효율이다. 네. 다시 말씀드려. 네. 사람들이 집중돼 있는 곳에 거기다가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또 실업자가 많은 곳에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도시에 실업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 예약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실업상태에 있다가 고용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다 쓰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빚이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건전해 주고 자산도 건전해 주고 금융시장도 건전해 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돈의 지출이 대부분 다 바로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을 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쓰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는 식으로 하니까 그 효과가 경기 부양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곧 복지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당연히 갚근세도 걷고 이분이 매출을 또는 소비를 일으키면서 부가가치세도 걷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은행도 뭐 건전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세금을 걷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돈을 좀 쓰는 것도 재원도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급박한 경기의 어떤 위축 위험에 맞서서 경제가 너무 나빠지는 것을 막고 심리가 특히 최근에 위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심리의 위축을 막을 만큼 단호한 어떤 정책의 집행 이런 걸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고 또 실업자도 많고 또 여론이 집중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효율을 추구해 나가는 정책들을 쓰는 게 맞는 방향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이게 정치경제학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선거나 이런 것도 계산을 해서 섬과 섬 사이에 단위를 몇천억 들여서 놓는다 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경제에 효과적인가 이런 거는 또 냉철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는 것을 하는데 이런 예타에서 사실 통과되기 어려운 것들이 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통과되고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일단 어떤 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부터 일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 정책들의 시행을 통해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파일을 키우면서 또 정부가 그 돈을 갖고 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될 일 아니냐라는 세수가 많아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군데나 세금을 거둘 망을 촘촘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장률만 올라오면 세금은 자동으로 잘 거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추가로 덧붙이고 싶네요. 아무래도 요새 홍수룩 박사께서 책이 잘 팔리기 때문에 세금을 좀 많이 내서 약간의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날카로우시군요. 네. 브렉시트 이야기로 넘어가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의 특성을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서 브렉시트 이야기를 좀 전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무순이자 아이러니인데요. 이분이 2016년 영국의 유로존에서 유럽에서 이탈하는 국민투표 브렉시트죠.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때 당시 가장 강경하게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운동을 주도해서 실제로 브렉시트가 벌어진 다음 경제의 충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상 또 책임을 좀 회피하는 듯한 행동도 보이다가 메리 총리가 여러 차례 브렉시트 관련된 후속 대책들을 만드는 안들을 올렸다가 다 부결되고 누구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보리스 존슨 새로운 총리가 임명돼서 지금 10월 31일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노딜 브렉시트라고 해서요. 아무 대책 없이 영국이 유로전을 이탈하는 걸 노딜 브렉시트라고 하는데 노딜 브렉시트의 시한이 불과 보름도 이제 안 남았군요. 12일 앞으로 다가온 이 상황에서 유럽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협의를 해서 일단 초안에 동의를 받았고 EU 정상들은 그래 이거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찬성하면서 EU 정상들은 일단 찬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회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들은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또 남아있다라는 건 알고요.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의회가 번번이 부결시켜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정치 지형이 복잡해진 게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 그리고 북아일랜드 당 그리고 또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 이런 지역들로 지역당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 지역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브렉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태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반수 얻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수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왜 그러면 사회당 노동당이 영국 노동당이 그 전에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이 왜 다수당이 못됐냐 그러면 그 당이 원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다고 해요. 북부 영국의 북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정당인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부각되면서 거기서 의석을 대부분 다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노동당이 선거해서 요새 번번이 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들 분리된 정치적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북아일랜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북아일랜드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브렉시트가 하긴 할 거 아닙니까? 노딜 브렉시트든 브렉시트든 간에 노딜 브렉시트라는 건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런 대안 없이 나가게 되면 영국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영란은행이라고요. 영국의 중앙은행이 노딜 브렉시트 아무 대체가 없이 영국이 그냥 유로전을 이탈하게 되면 GDP가 한 4% 정도 감소할 거다라는 4%? 거의 뭐 2008년급 불황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심각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영국이 EU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영내 무역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 49% 전체 수출에서 절반을 EU 국가들하고 특히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각종 생필품은 영국이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다 수입하는데 관세도 붙어야 되고 통관도 이제 시간이 엄청 걸리기도 했죠. 두 번째가 또 뭐냐 하면 영국이 유일하게 보면 영국산 메이드 인 UK 자동차가 거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로스 로이스나 미니 같은 이런 차들이 우린 영국 차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독일 차거든요. 그렇군요. 독일 브랜드에게 다 팔렸죠. 그래서 제조업이고 뭐고 이렇게 굉장히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금융이 거의 유일한 먹거리. 그래서 런던의 시티라는 지역이 유명한데 전체 EU 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의 무려 20.2%가 영국을 통해 들어간다. 아. 20%가? 영국이 일종의 게이트웨이, 관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2등.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나 이런 투자의 두 번째 대상이 어디냐. 네덜란드인데 거기가 겨우 9%.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국은 유럽 옆에서 통하는 또 파운드를 쓰잖아요. 그래서 다른 통화를 쓰면서 유럽에서 잘 옆에 붙어 있다는 지리적 위치와 어떤 역학관계 등을 이용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유럽을 잘 활용해서 잘 뜯어먹었다고도 볼 수 있는. 잘 뜯어먹다가 좀 덜 뜯어먹게 생기거나 좀 불리하니까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불리하지도 않았어요. 불리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보리스 존슨 같은 사람들이 선동하긴 했지만 영국이 분담금을 내는데 인구에 따라 분담금을 내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또 이유로부터 받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꼭 일방적인 영국이 정말 EU 가입해서 큰 피해를 봤다고 볼 만한 증거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번 브렉시트는 아까 말씀드린 보리스 존슨 같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파퓰리스트들의 선동이 제일 컸고 그리고 두 번째가 폴란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폴란드 사람들이 런던에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폴란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비중이 경제 내역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전통문화와 다르면 카톨릭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에 자기네 동네에 너무 많이 유입돼서 자신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유럽에 편입됨으로써 경제가 그쪽에 편입되고 경쟁이 더 교과되면서 나 일자리 잃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흘러간 산업의 도시들이 거기서 직장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유무역 나 싫다. 여기는 세 번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잉글랜드 지역은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번성하는 반면 그 번성하는 부가 다른 지역으로 골고루 번져나가는가 하는 어떤 분배의 문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브렉시트가 시행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브렉시트는 일종의 자살행위였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 파운드와의 가치는 브렉시트 직후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15% 떨어졌다. 브렉시트를 선언한 직후부터 그 말은 뭘 뜻하느냐 영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장기적인 미래가 대단히 어두워졌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영국에서 속속 이탈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일정 정도 보조금을 주는 게 싫어서 본인들도 엄청난 혜택을 받아왔는데 그 무역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물가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값싼 물건들을 다른 지역에서 아주 쉽게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고 또 시장에서 경쟁도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골라서 물건을 살 수도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세 번째는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임금의 일자리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 지출을 해주고 하면서 경제를 먹여 살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가 흔들리고 특히 파운드와의 가치가 그렇게 속절없이 떨어지는 가운데 또 물론 관광은 조금 좋아졌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 전체에 있어서 자산시장도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하고 배제하고 본인들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게 물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 특히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벽을 세우는 자 벽으로 망하리라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로마 제국도 그렇게 망했고요. 네. 바로 영국의 히드리아누스 또 장벽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브렉시트 하면 우리가 이제 아일랜드 문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의 북부 지역에 6개 주는 아일랜드가 1949년 독립할 때 영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올스터를 중심으로 한 벨파스트 지역이죠. 이 지역이 이제 남아있게 된 이유는 수백 년, 약 350년 이상으로 기억하는데 긴 세월에 걸친 영국의 잉글랜드의 아일랜드 지배 과정에서 영국 사람들이 북아일랜드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고 더 나아가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가톨릭을 믿고 있는데 그 북부 지역 사람들의 상당수가 성공회. 옛날 영국 성공회. 이제 임금님, 임금님의 이혼 문제 때문에. 이혼 문제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독자성도 가지게 되고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니까 존중 받아야 되죠. 다만 이제 종교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피는 아일랜드 피가 맞다 할지라도 종교가 다르면 이게 민족적 문제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결국 잉글랜드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 1969년부터 1998년까지 물론 경기도 안 좋을 때 벌어졌는데 북아일랜드 독립운동이 벌어지면서 3,600명 사망. 3,600명? 네. 그리고 5만 명 부상. 아휴. 그러니까 이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영화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 네. 그런 유명한 영화들이 이걸 다 다뤘고요. 특히 런던의 교도소에 수감됐던 아일랜드의 테러리스트들. 또 북아일랜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단식으로 수십 명이.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무고하게 그렇게 고문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정이 3,600명이 죽는데. 그렇죠. 양쪽 다 얼마나 격앙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악마다. 누가 하나가 나쁘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역사적 배경이 뒤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 감자 기근에 대해서 유명한 역사적 사건인데 감자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세기, 18세기경, 1600년에서 1700년경 유럽의 감자가 보급됐는데 모든 식량, 특히 밀이나 이런 귀한 식량들은 전부 다 영국의 지주들에게 다 뺏겨버리는 아일랜드의 소장농들 입장에서. 비참하네요. 아일랜드의 소장농들 입장에서 감자는 유일한 주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자는 또 굉장히 영양분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점점 사람들은 감자에 의지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감자가 특히 생산성도 되게 높아서 비옥한 토지에서는 더 잘 자라지만 밀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을 심기 어렵고 또 밀의 소확량이 잘 나오지 않는 경사면을 비롯한 또 비가 잘 안 오는 또는 저수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토지들까지도 이걸로 부양이 가능했다라는 게 감자의 가장 매력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는 또 열량도 되게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820년만 해도 아일랜드 인구가 한 700만, 600만 또 1700년대에는 200만 정도였던 게 피크가 됐던 1841년 파국의 그 해인데요. 그 해에는 8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800만 명. 그러니까 가톨릭이 또 낙태나 근무에 대해서 또 제안도 있고 금지하고 있었고 또 이 아일랜드 사람들 자체가 가족주의적인 문화가 있어서 조혼, 젊어서 일찍 결혼하는 문화들도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이런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유발했대요. 아무튼 200만이 한 100년 조금 넘는 시간에 200만이 800만 됐다.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1841년 끔찍한 병이 번졌습니다. 바로 감자 입마름병이 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대기근이 시작돼서 감자의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 마름병은 1845년에 완전 치명적 피해를, 41년에 들어와서 45년에 치명적 피해를 줬고 특히 46년은 끝장을 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거의 모든 감자밭이 소용이 없어져서 1946년에서 47년 사이에는 특히 사람들이 빈곤할 때 전염병이 돌죠. 티쿠스가 대유행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대유행을 일으키면서 1841년 820만 명의 인구였는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1901년에 아일랜드 인구는 450만 명으로 거의 절반이 이것도 회복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대거 집중된 이유가 바로 1841년부터 시작됐던 치명적인 기근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라고 역사에 남은 이 끔찍한 사건으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그렇게 이름 앞에 오나 맥 이런 이름을 붙었던 분들이 또 케네디 이런 분들이 물론 스코틀랜드계들이 아일랜드에 와서 또 이민하신 분도 많고 합니다만 100% 아일랜드계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더 심각했던 것은 이 끔찍한 기근이 덮쳐서 자신들의 농장에 있는 자신들이 땅을 빌려준 소장농들이 다 굶어죽고 병에 쓰러져가고 심지어 또 아무런 희망 없이 그러니까 배를 타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스스로 노예 비슷한 지위로 떨어뜨리는 그런 신대륙에 가서 10년간 어떤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쓰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일들까지 백인노예라고 불리는 그런 일들이 그런 처지에서 사람들이 계속 소수계로 그러니까 망가지는데 잉글랜드 지주들은 그때 어떤 지원도 제대로 된 지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굶어죽고 가고 있는 아일랜드로부터 밀을 다 뺏어갔다라는 다 뺏어갔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잉글랜드죠 영국 이런 표현을 안 쓰니까요 잉글랜드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맞아 왜? 밤이 되면 잉글랜드인들이 어떤 짓을 할지 하느님도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끔찍한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영국은 물론 1840년에 지구의 반대편에서인 중국에서는 아편을 팔기 위해 전쟁하고 있었죠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글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과정에서 막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짐승은 가장 세상에 가장 더러운 온물로부터 성장했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회가 그런 극단적 사상이나 혁명을 일으키자는 사람들이 왜 많이 나왔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요 끝까지 그냥 내 몰아버린 거죠 벼랑까지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지금은 잉글랜드보다 1인당 GDP가 두 배 높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일랜드 사람들 대단하고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그렇죠 국경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군요 하드보더라고 부르는데요 제대로 된 국경이라는 뜻이겠죠 철조망이 있는 국경을 만들게 되면 다시 분리가 이루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북아일랜드 그렇죠 1998년 굿프라이데이 협정으로 사실상 벨파스트 협정 유로전에 다 통합되면 굳이 독립 안 해도 되니까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협정도 이루어지고 테러가 우리 북아일랜드 테러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 평화를 힘들게 찾았던 것들이 20년 전이 바로 유로 체제의 출범으로 평화를 찾았었는데 만약 브렉시트로 다시 거기에 국경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많지 않겠냐에 대해서 특히 북아일랜드 DUP라는 새로운 정당이 거기 있는데 굉장히 반대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겠지만 영국 의회에서 북아일랜드를 잠정적으로는 국경을 만들지 않고 어정쩡하게 유로전은 영국에서 이탈하지만 북아일랜드 지역만은 일단 국경을 만들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는 이런 지금 응급처방을 이번에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전자들이 있고 또 이거에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일위일비하는 이유를 주식시장 보면 하루 올라다 빠지는 다 이 뉴스 따라 빠지는 걸 보셨죠 이런 역사적 비용을 이해하시고 이런 금융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그러니까요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딱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EAR 리서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였고요 주말에는 더욱 재미있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성국 해안 리서치 대표와 함께하는데요 경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까지